한판 승부 매주 수요일 저녁은 여자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친 시간이죠. 노컷 대련. 오늘 두 분과 함께할 유혹인당 아직 한 분이 오고 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항상 부지런함의 표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빗속을 날려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웅 전 의원님 어서오시고. 박성트 실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요.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이럴수록. 비도 오고. 좋습니다.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고 다른 이슈 다 묻힌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 환영과 우려 어느 쪽이신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길래. 환영입니까? 복권 전에는 우려했는데 복권 후에는 환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 전에 우려했던 배경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우려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축하한다는 말씀은 2022년 12월 그러니까 2023년 1월 신년 특사 때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하는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때 3회원은 원치 않았는데 아마 복권했으면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건데 이번에 원하는 선물을 비로소 받게 된 것 같아서 그럼 축하드려야죠. 그리고 또 복권 후에 나온 일성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인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데 고민한다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재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광기 대변인께서 약간 미묘하게 환영과 우려를 섞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영이에요. 우려요. 환영이에요. 우려예요. 복권 전에는 우려했는데 일단 뭐 결론이 났으니까 일단 축하한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학하면 뭐 잘해봐라. 잘해봐라. 흠칩핏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흠칩핏. 아, 뽕은 아니고. 자, 우리 박 실장님은. 뽕 하긴 저희가 그렇잖아요. 제가요? 네. 환영과 우려. 저는 환영하죠. 아, 환영합니까? 네. 환영합니다. 일단 정치권의 대선 구도가 약간 특히 야당은 좀 밋밋해지는 느낌이었는데 활력이 살아났고 활력이 살아났다.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뭐 역동성이 이쪽 저쪽에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키울 것인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숙제겠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도입. 그래서 어떤 야당의 활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특히 이제 검찰이, 대통령이라든 검찰이 그냥 조그마한 흠만 있으면 무조건 영장 청구해서 수색영장으로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일단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되나 안 되나 한번 보고 만약 기껏 돼도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무죄가 받더라도 대응하는 동안 피의자가 됐던 사람, 기소가 됐던 사람들은 거의 녹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법적으로는 국선변호사를 쓰면 그런 변호사병들이 국선변호사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까 대부분 개인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써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또 물론 죄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진 사람들 많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검사들이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기소를 합니다. 너무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좋은 반론이에요. 예, 예, 예. 왜 검사를 암호하세요. 그런데 지금 집단수 전 지사는 법원에서 삼심판을 받았어요. 유죄를. 아니, 저는 이제 이번 사면복권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도 제 주변에 보니까 기소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은 법적으로 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약간 무분별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물론 논리도 있습니까? 어? 죄를 진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인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당하면 사실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많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확정 판결이 났고 제가 봐도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김경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잡고 또 막 풀어주고 좀 잘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좀 기소도 그렇고 사면복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웅 의원님. 막 잡아넣은 거는 전 정권대. 이분들이 나 전 정권대. 이렇게. 그리고 참여연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특수수사가 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거든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리고 사법 통제를 하는 기구, 수사 지휘를 하는 기구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적폐수사를 하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걸 좀 복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박성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정치로 끝내야지 그걸 이게 형사사건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인이었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복권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인이 아니고 법률가 입적으로 봤었을 때는 변호사 변호사 입적으로 봤었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크게 훼손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론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법률가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좀 반대. 정치인으로서는 환영. 정치인들로서는 환영이죠. 법률가로서는 우려. 반대. 우리 당에서는 특별히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불리할 게 없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반대를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옛날에 어떤 짤을 보면 이게 있어요. 짤. 다이너마이트를 상대방 참호에 집어 던졌는데 그 눈치 없는 군견이 가서 그거를 이렇게 던지면 물고 오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는 물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고. 우리 편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참호가 따지게 생긴 거예요. 저쪽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던진 주제인데 지금 우리 당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정무 감각이 신묘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대표가 문제 삼은 거 자체가. 어차피 지금 정치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로 이 구도대로 가는 것 자체는 양당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곧 대표되실 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될 거거든요. 9월 10월에. 그 이후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주당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향해 던진 폭탄이 왜 여당에서 터지냐라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걸 몰랐을 수 있고 그런데 모른다는 것도 문제죠.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나 다쳐라. 아무나 다쳐라. 지금 그 짤과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니까 저는 그 군견이 다시 물고 왔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발탄. 불발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파열음과 갈등과 이렇게 사실 언론이나 정치를 평론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흥미롭게 관전해서 지켜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정도의 건강한 이견과 갈등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다는 게 너무 약간 후폭풍이 거세요. 당원 게시판 가보셨어요? 대변인께서? 당원 게시판이 만개 이상 올라왔다는데 그 이상도 안 했는데 내부 총질이라고 난리던데 무슨 당정관계라는 게 건강한 거 맞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면복권에 관한 대동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존중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더 큰 갈등으로 가서 정말로 외부에서 보기에 저 집 난리 났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갈등은 충분히 물밑에서 조율도 가능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자신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전언으로 했죠.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 정도의 갈등은 저는 충분히 딛고 넘어가야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다, 민주정당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은 가보셨어요? 가봤죠. 대통령에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비판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김웅 의원께서, 당원께서 그 전에 비대위원장 하셨을 때 조금 다른 이야기 나오면 기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랬나요? 그랬던 거에 비춰봤었을 때 이건 분명히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 그걸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이른바 그냥 토를 달아버리면 본인 이야기한 대로 기강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톤 조절을 위해서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은 된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선에서 만약에 이게 싸우더라도 이 소리가 집 밖으로 너무 크게 나가지 않도록 이 선을 지키는 선에서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그런 노력을 했고 저는 사면과 복권이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이게 당연하게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는 한 가운데에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당의 목소리도 있다는 걸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될수록 대통령실이든 대통령께서든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경각심 같은 걸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의식을 앞으로도 하게 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개혁심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바로 또 이런 말을 해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했던 윤 대통령이 친문이다. 대통령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문이기 때문에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어떻게 죽이겠나 눈에 밟혀서 살려준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명 친문들과 같이 하는 정계개편이 가능하다. 사실 이 정계개편설은 서정욱 변호사가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인데 방금 도착한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 이 정계개편설 가능성, 실험 가능성 말씀해 주세요. 이게 소설로 나온다고 하면 한 권도 안 팔릴 겁니다. 아니요. 팔리긴 하지 팔리긴 하지. 정무감각 미국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천하람 원내대표. 왜냐하면 소설이 미궁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만한 기대를 전혀 주지 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설이라고 하고 천하람 의원은 소설가로 인정해드립니다. 아, 미국에서 유학을 한 2주 하고 왔는데 너무 근거 없다. 우리 김웅 의원님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발언. 이 해석. 대통령이 친문이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인정하기 어렵고 대통령이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일단은 고마운 감정이 많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고금으로 쫓겨나가고 있었을 때 자신을 살려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렸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살려줬던 사람이고 다시 한 번 이런 공적인 자리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맞다고 보는데 친문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나 그 이후에도 친문 세력이라는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수사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수사했고 그건 아닌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배경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과거 강성 친문이었던 그분들이 좀 붙어있어요. 선거 때 도와주시기도 했고 최근에도 다시 드러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양당제 구도에서 과연 그런 전개개편이 가능할까?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상당히 낮다. 박 실장님. 저도 전개개편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총선도 없고. 당분간. 그리고 대통령이 전개개편을 해서 하나의 구심점이 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전개개편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평론하는 게 맞는데 워낙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 좌충우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아무 근거 없이 말할 뿐입니까? 가끔 그렇긴 해요. 빨리 치료를 해서 해명을 해야겠군요. 그런데 뭐 오셔야겠네요. 오셔야겠네요. 저도 기자 시절, 앵커 시절의 천하람 의원. 당시에는 패널로 맹활약하던 분이니까 패널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초기에 소속한 정당의 논리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발언은 굉장히 합리성이 떨어진다. 저는 천하람 의원이 대통령의 어떤 불확실한 이념적 정체성을 그냥 비약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뉴라이트라고 그러고 누구는 친문이라고 그러고 안 맞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키는 건 의리예요. 의리. 본인에게 잘해줬던 사람들, 의리인데 여기서 친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한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A급입니까? B급입니까? 이건 B플러스 정도 됩니다. B플러스 정도의 관계자.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도 애매해서. B플러스 정도 되는데 검찰총장 될 때 추천했던 사람이 양정철 비서관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바고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도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죠. 괜찮겠냐. 예를 들어 박지원 전원장 같은 경우 괜찮긴 한데 이쪽저쪽 안 가리고 잡아들이는 사람이다. 괜찮겠냐라고 당시 조국 수석에게 얘기했더니 조국 수석이 우린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잡혔죠. 그런데 일단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괜찮다. 뒤에 시킬 바에 그냥 지금 빨리 시키세요. 라고 했던 게 김경수 당시 지사 그것 때문에 지사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알고 있다면 의리를 지키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인문학도 박성태 실장인데 인문학적인 분석. 별을 보진 않습니다. 별을 보진 않아. 출제를 할 때 핵심 관계자와 그냥 관계자와 이런 구분을 좀 하잖아요. A급, B급, C급. 그래서 B뿔은 한 재선 의원 정도 되면 B뿔입니까? 아니면 핵심 정보에 핵심 정보에 근접해 있는 사람. 아니요. 그건 아니군요. 실장님의 날카로운 판단 능력을 우리는 믿어줘야 됩니다. B뿔로 믿습니다. 저는. 천하람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나와야겠어요. 저는 그냥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 이런 거 정도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고 거꾸로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대통령한테는 저는 실권은 점점점점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버리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국민의힘에서 더 나타날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대선에서도 다음 지선에서도 어찌됐건 대통령하고 끊어내야 국민의힘 스스로 자력을 가지고 그 선거에서 대응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막으려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을 그대로 또 2년 3년 보여주실 텐데 그 지점에서 대통령한테는 실권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을 버리는 선택을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하게 될 거다. 거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얘기에 과격하네. 또 소설이네. 이 책은 얼마 팔릴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벤트셀러. 벤트셀러. 제가 베스트셀러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베스트셀러까지는 안 되고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도 대통령한테 가장 심하게 이야기한 여당 관계자 중에 한 명일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한 번에 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기간이 남아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언젠간 깨달으실 겁니다. 저는 빨리 좀 깨달으셨으면 좋아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우리 대통령을 버린다. 그건 총선 때 있어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든지 다시 손을 잡고 잘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팩트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자 국민의힘 얘기인데 그럼 전 조용히 할게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신임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유희동 전 의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유임이 유력했는데 홍영림 원장 그런데 이제 세수른 세 부대인가요? 결국 교체로 결정을 했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정광지 대변인 말씀하시고 김홍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지난번 정정식 전 정책위의장이 교체됐을 때 홍영림 원장의 유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기자들의 취재 문의가 저한테 많이 오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는 유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세수른 세 부대라는 명제에 맞고 교체가 또 하나는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걸 세계로 산분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심청치와 정책 발굴 또 하나 청년 정치 육성 이것을 홍영림 전 연구원장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두 분야를 같이 또 통과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적 중량감이 더 큰 분이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했고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유의동 전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볍게 넘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나서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의동 의원 같은 경우엔 정책 의장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리고 평택이라는 수도권 홈지에서 3선 의원을 했고 3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70년대생이에요. 네. 웅이 형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의도연구원장을 새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의동 원장이 형이라고 부르는 우리 김웅 의원님 늘 유의동 전 의장한테 제가 늘 죄송한 그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상당히 예전부터 유의동 전 의원에게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의동 의장이 사실 여러 가지 여의도연구원을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연구원을 여론조사기관하고 정책개발기능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도 유의동 의장 머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 캠프 쪽 사람들이 친유승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주저앉혔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한 10일쯤 전이었죠. 다시 당사에서 포착이 되면서 유의동 의장이 당사에 등장한 것이 포착을 하면서 그때 또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다른 인선들하고 또 엮이면서 또 한 번 그 뭐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에 강하게 나와서 또 한 번 주저앉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정책 개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뭐 잘하는 건 이제 연판장 만들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유의동 의장이 가면은 사실 많은 정책적인 그런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여당은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이걸 뒷받침하려면 정부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사실은 유의동 의장이 제가 아는 의원들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설득력 그리고 다른 인내력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탁월한 사람이어서 잘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의도 연구원장 시키면 전폭적인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정권을 주지 않으면 여의도 연구원 개혁은 실패할 거예요. 기대에 많이 갖고 계시고 박 시장님이나 이동학 전체 저는 유의동 의원님하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토론도 좀 해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행사도 그렇게 해보고 해보니까 그때 느꼈던 게 태도도 그렇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유연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30%를 할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독립된 기구예요. 제가 볼 땐 정부 여당의 연구원이니까 정부 여당 정부 쪽하고 뭔가 사이드하고 일을 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정책의 의장이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독립돼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진행해 나가면 있어서 실리느냐 그 여부인데 저는 개혁 포인트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게 유승민 개하고 손을 잡는 거구나 한동훈 개가 친한 개가 왜냐하면 힘이 좀 약하니까 힘이 좀 약하니까 어쨌든 조그맣게 조그맣게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점점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도 유승민하고 친한데 지금 우리 당에 이채구님 우리 당에 유승민 개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이 지금 누가 있나요? 아니 전진 의원이시잖아요. 전 의원. 그래서 전직은 사람 아니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누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책적인 연대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바가 중수청이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여기를 잡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 불가능하다. 국회 내에서의 다수 의석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외연 확장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유승민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주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박 시장이라면 저도 이제 이른바 유승민계로 불리던 분들이 과거부터 쭉 보면 국민의힘의 태양이 여러 번 바뀔 동안 그 태양을 막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성품들이 다 앞에 계신 분도 태양이 바뀌었다가 따라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홀로 빛이 나는 분이 발광체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권력 추구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에 어떤 소신을 가진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분들이 일단 한동훈 대표가 많이 중용한다는 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른바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사가 나쁘진 않다라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현 파트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노컷댄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